아 연기 연기가 아주 어서오세요 김여사 많이 늦었죠? 미안해 아유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한참 놔야겠네 그럼 아유 많이 늦었어요 오늘따라 더 곱네 맨날 천만 곱지 뭐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? 오늘 저 어르신 생신인가요?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아이고 또 또 잊어버렸어 가만히 앉아 가만히 앉아 있어 보청기를 또 두고 왔어 하으 귀 싫어 아이고 귀에다 보청기 귀에 잘 들리죠? 아유 잘 듣기니예 아유 잘 듣기니예 아유 세상 소리가 이렇구나 아유 아유 앉아요 앉아 오늘 지진 나는지 알아요? 오늘이 금지섭다리나 오십시오 아이고 오늘 기억이 안 나네예 모릅니다 오늘이 우리 10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요?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? 그러면 100원씩만 주세요 오늘이 100일입니다 저 젊은 첨가 잘한다 잘해